바른 인권 여성연합 대변인 김정희 공동대표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의연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여가부는 정의연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라.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는 5월 25일 가졌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미향 의원 중심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피를 토하듯 정의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보조금과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정의연의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들의 품앗이 내부자 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받아갔다. 김복동 할머니 타계 후 조의금과 여가부 지원,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아진 대략 2억 2천만 원 중 장례식 비용 9천여만 원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11개 진보 시민단체들에게 나누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 사안뿐 아니라 수많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의연이 그동안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 회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은 상세한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대표 지급처를 합쳐 총액만 명시하거나 예를 들어 전태일 재단 도시락 업체 외 45건 3,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처 수십 군데를 몰아서 기재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회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밤 정의연 마포심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의 사망 소식은 돈의 흐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손 씨의 죽음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및 조의금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손 씨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손 씨가 할머니의 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 씨를 죽음으로까지 몰게 한 정의연의 검은 돈의 흐름 전반에 대한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한 여성가족부도 그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하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의 사태를 덮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곽상도, 양금희 의원 등이 정의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여가부는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 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기록이 있는데 지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왜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가. 여가부는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근거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정의연 지원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 이영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매우 분노를 느끼며 우리는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우리는 국민감사청구를 기점으로 악의 줄기와 뿌리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을 기만해온 부정부패한 단체들이 사라지고 진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정의연은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라. 2020년 6월 1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한행동여성위원회. 감사합니다. 성명서 정의연 기역연대 정의연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의연 기역연대 정의연은 기부금, 후원금, 보조금 등의 정확한 액수와 그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 건전한 시민단체의 노고를 퇴색시키지 말라. 윤미향 전 정의역, 정의기역연대 이사장은 정의연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년간의 기부금, 후원금, 보조금 등 그 사용처를 공개하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한다. 기부금, 후원금, 보조금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외부감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운영해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논란에 해명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겨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 만일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성신한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대로 묵인한다면 그동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투명하게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안부라는 단어의 의미와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할머니들의 과거는 우리의 역사이다. 정의연의 좋은 뜻을 가지고 역사의 희생자를 위해 그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의욕이 드러나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조직의 대표는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다.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연 회계에 대한 상세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 앞에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퇴색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중앙 17개 지방연맹과 164개의 지부회원 청년연맹, 다문화연맹, 청소년연맹은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정치사회에 참여활동을 지지해온 단체로서 여성평화운동인 정의연의 활동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연맹,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대구연맹, 충남연맹, 강원연맹, 충북연맹, 전남연맹, 인천연맹, 제주연맹, 세종연맹, 다문화연맹, 경기연맹, 광주연맹, 대전연맹, 경북연맹, 울산연맹, 전북연맹, 경남연맹, 청년연맹, 청소년연맹, 164개의 지부와 5만 회원의 일동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대행 이현주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